정원이 어깨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렇게 두 손으로 양뚜을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손이 큰 편인데 이렇게 두 손이 다고 남아요, 이 방 저는 손이 작아요 한 번 대 보여주면 안 돼? 나도 같아 그러네, 비슷하네 제가 주먹이 진짜 작아요 내가 주먹 나도 주먹은... 비슷하네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랩이 랩이 생방송 들어갑니다 진짜 긴장이 되는데 처음인데? 살면서 이렇게 어깨에 넣으면 참... 두 번째 첫 번째는? 첫 번째는 비표였어요 제가 실제로 안아본 사람 중에 두 번째 어깨에 넣었어요 자, 비표였으니 한 번 안아봐도 이렇게 돼,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관 Charact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a tv